첫 방송 토론인 만큼 두 후보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주도권 토론을 시작한 무소속 이충국 후보는 최근 지난 군내 권력 세습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상대 후보를 세습의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우리 전춘성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아까 화비에 말씀드렸던 지난 권력의 세습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도권 토론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 역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 후보는 상대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론하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그런 문제나 하에서는 굉장히 후보 자격부터 탈락을 시킵니다. 지난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전임 군수 시절 논란이 뜨거웠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는 두 후보 모두 반대한다면서도 전춘성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충국 후보는 행정소송 취하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해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또 성수면과 동향면에 추진하는 풍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대했고 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 방안에 대해서 이 후보는 인사위원회를 전 후보는 인사상담제를 통해 보은인사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전 후보는 힘있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이 후보는 소통과 신뢰가 강점인 후보임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준비된 군수, 반대탄 군수, 저 전춘성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기호 1번 전춘성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방자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 변화에 국민과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기호 7번 우수속 단일후보, 국민후보 이충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지난 군수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은 티브로드 전주방송 채널 1번과 오는 6일 지난 신문 지면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 티브로드 전주방송